고 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우리 앞에서 진행 시제가 무엇인지 공부했죠? 오늘은 퀴즈를 풀면서 실력을 점검해 볼게요. 1번 나 운전 중이야. 정답은 2번 왜? 뭐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자,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 ing라고 했죠? 문장에 비동사 m이 딱 있으니까. drive에 ing를 붙인 driving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는 호텔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야. 정답은 1번 왜? 뭐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진행 비동사와 일반 동사 ing를 써야 하는데요. 주어가 우리는 we 어? 1인칭 복스네. 복스를 좋아하는 비동사 er을 써줍니다. We are staying in a hotel. We are staying in a hotel. 여기서 2번의 is는 주어가 3인칭 단수 일 됐어요. 세 번째 문제 나는 뉴스를 보고 있는 중이 아니야. 정답은 2번 뭐 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현재 이 순간에 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럴 땐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됩니다. I'm not watching the news I'm not watching the news 여기서 1번 don't는 뭐 뭐 하지 않아 평소 사실을 부정할 때 써요. 나는 평소에 뉴스 안 봐. I don't watch the news I don't watch the news don't 다음에 ing 붙이면 절대 안 되고요. 동사 원형으로 써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 그녀는 테니스를 치는 중이니? 정답은 2번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진행 의문문이죠? 이때는 비동사 일반 동사 ing 형태에서 비동사를 맨 앞에 쓴다고 했어요. 따라서 Is she playing tennis? Is she playing tennis? 1번에 너즈는 뭐 뭐 하니 평소 하는 일에 대해서 물을 때 쓰는데요. 그녀는 평소에 테니스를 치니? Does she play tennis? Does she play tennis? 너즈로 물어볼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걸 확인하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 너는 일하고 있는 중이니? 정답은 1번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진행 의문문이죠? 문장에 이미 비동사 r가 맨 앞에 있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동사에는 ing를 붙여야 합니다. Are you working? Are you working?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 ing가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짝짝짝 어때요? 다섯 문제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영작 연습 직접 문장을 써보고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공부 끝! 퀴즈의 퀴즈의 퀴즈의